NC소프트가 자사의 대표 지식재산권 리니지를 지키기 위해 웹젠 및 XL게임즈와 법정 공방을 벌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웹젠과의 1심에서 NC소프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혐의는 기각되면서 장르적 유사성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에 대한 매출의 존도가 절대적인 가운데 NC는 원게임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한 신작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이로 인한 매출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번 NC와 웹젠의 판결에서 저작권이 아닌 부정 경쟁 방지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게임의 구성 요소, 배열 및 조합 등이 비슷하나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웹젠 이전에도 유사한 게임이라는 뜻의 리니지 라이크는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금을 통한 캐릭터 강화는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자 장르적 유사성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NC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작의 부재로 인한 경영 악화는 현재 게임업계 화두 중 하나입니다. NC는 리니지 IP에 대한 매출의 존도를 줄이고 신작 출시를 통해 하반기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관계자는 다양한 신작과 장르 플랫폼의 다변화를 통해 NC소프트의 게임 라인업이 더욱 다채롭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는 11월에는 8년 만에 지스타에 참여해 그동안 NC을 통해 공개했던 새로운 신작 게임들을 선보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